얼마 전 이일리 바디빌더 아하마드 아슈카나니의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미스터 올림피아로 출국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아하마드 아슈카나니는 쿠웨이트 옥시전 짐에서 아하마드 아스카라는 코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스카는 롤리 윙클라의 코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마드 아슈카나니와 아스카 코치는 플로리다에 잘 도착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스토리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24시간 전 롤리 윙클라가 포스팅한 스토리입니다. 쿠웨이트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탄불을 경유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이유에서 롤리 윙클라의 팀 전체가 아닌 롤리 윙클라 단독으로만 이스탄불에 남아있는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해외 보디빌딩 매체들 중 일부는 롤리 윙클라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롤리 윙클라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 확정된 소식이 아니란 것을 알리기 위해 만든 영상이지만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롤리 윙클라가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시 되었습니다. 팀 전체 멤버들은 플로리다에 도착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롤리 윙클라 단독으로만 이스탄불에 구류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실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이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림피아 탑5 컨텐더인 롤리 윙클라마저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작아진 사이즈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와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롤리 윙클라였기 때문에 많은 바디빌딩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한 변수가 많은 가운데 미국에 도착하지 않은 선수들이 꽤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하디추판이 비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동 쪽에 있는 보디빌딩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는 쿠웨이트 바디빌딩이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는 하디추판이 미국 비자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디추판은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도 미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미스터 올림피아 프리저징이 시작하기 3일 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소식인지 아닌지는 하디추판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알 수가 없지만 신빙성이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인포이링의 애트포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